중앙아프리카의 콩고민주공화국 사람들이 오늘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자기들 나라의 부정선거를 막아달라는 건데 왜 우리 선관위를 찾아온 건지. 굳은 얼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은 콩고민주공화국 시민단체 회원들. 한국 회사 이름을 대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중앙선관위가 설립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소개로 지난해 말 국내 업체와 10만 대, 1,700억 원 규모의 전자투표기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전자투표기 때문에 오는 12월 대선이 부정선거가 될 거란 항의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미루시스템 전자특표기 DR콩고에 납품되도록 도움을 준 적이 있죠? 여기까지 콩고위원장이나 간부들이 우리 콩고대서관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저한테 왔고 그래서 미루시스템제에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와준 적은 있다 이거죠? 소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소개를 해준 적은 있다. 그게 도와준 거죠?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 터치스템제 표기 아니 지금 한국에 하나밖에 있건 두 개밖에 없건 간에 했느냐 안 했느냐 해요. 도와줬죠? 소개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DR콩고 내부의 정치적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도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위도 일어나고 그런 거 알고 있죠? 뭐 요즘에는 저는 모르겠지만 한두 번 시위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고요. 콩고는 지금도 동부 쪽에는 계속 내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 죽고 안 된단 말이야. 계속 죽고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미루시스템, 14K에. 전화시킬 수요하십시오. 전화시킬 수요하십시오. 전화시킬 수요하십시오. 미루시스템, Kabila was poised to see the arrival of long-delayed elections Dec 23, as long-time President Joseph Kabila is due to step down after 17 years in power. Emmanuel Ramazani-Shadari Handpicked by President Joseph Kabila himself, the permanent secretary of the PPRD party is widely seen as a hardliner and close ally of the long-time leader. So much so that the opposition fears if he does win the election, Kabila could be able to cling on to power behind the scene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좋은 반응을 만들고 있는데, 전주에 대한 설득이 들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해완에서 미루 systems are vital to holding the polls the Electoral Commission says the machines will speed up vote counting past elections have been marred by voting irregularities or violence but opposition party members and Catholic bishops have called for the machines to be inspected by international experts over concerns the devices might enable fraud the biggest debate was around the voting machine and the voter registry which contains some ghost voters that was the main point of the debate as well as the security of the candidates but there has been no solution up until today we have been having meetings with Senni more meetings have been scheduled it's a good voting ticket six million fifties people they put them inside to stall election no we say no no they put even baby small small baby inside six million six people just to vote the president no please don't send it 보내지 마세요 이 보고는요 대외비 문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에 있는 대사관들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쪽의 대사들이 민주주의를 수출하겠다는 그런 기관이 아예 콩고의 민주주의를 망치려고 하는가 이런 문제적으로 강력히 한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 미국의 그 참사관이 전자 투계 표기는 최악의 선택이다 그렇게 될 경우에 한국의 위상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미국 그 유엔 대사도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콩고 측 설명에 의한 그러니까 제 얘기만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다 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콩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맞죠 문제가 되고 있지만 지금 콩고 측 설명으로는 문제가 다 해소됐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쭉 드리겠습니다 선거는 효율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정성과 그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 게 최고로 중요한 가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기술적 수출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콩고에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이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선거하는 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콩고의 민주주의에서 어떤 그 공정한 선거 시스템이 자리 잡는데 우리가 어떤 걸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하냐 이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안итесь요 안един은 한국의 결혼식도 있는 건가요? 안 Dá인 하루 gregu 그게 anything that it's not there 안전했다는 걸 조직하고 거기에 이른바 일찍을 하는 게 있는 거지 예산적인 결혼식과 ide인 건가요? 안전한 것은 거울 것 propaganda 안전한 것은 문제인 일찍을のでしょう 안전한 것은 면접을 가지게 Parlament을 통해서 전화문한 것은 거울 것 같냐 안전한 것은 면접을 통해서 안전한 것은 면접은 8k을 전화할 수 있는 방안을 hearing 아직 안전한 것은 회의로부터 사 Drak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